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뭔가를 폭로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석연치 않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강서구청장을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참 억울하기니까 강서구청장을 복근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전 강서구청장이 복근이 되면 이번에는 2023년 또 10월 11일에 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보궐선거 출마 이번 보궐선거는 괜찮을까 이번 보궐선거도 또 조작할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선거 사기시력들이 결정하면 조작하는 거고 선거 사기시력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조작 안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됐던 두 번의 공직선거인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필요한 것은 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2023년 또 10월 11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도 조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공익신고 5년 순환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며 시달렸죠 김태우 사면 강서구청장 선거 재출마 의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 유죄 판결 나오게 됐던 부분 이번 8.25 강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 35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법원에서 임종석 씨가 이제 공무상 비밀루스레미로 이렇게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은 8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한 나라가 어디냐 법조계에서도 법을 협소하게 적용해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정의를 외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무튼 현재 분위기로 보게 되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본인 의지만 있으면 아마 복권을 거쳐서 10월 11일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두 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진성준 후보하고 맞서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진성준 후보와 함께 패배했고 그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거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허위사실도 아니고 그냥 추정도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재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김태우 후보한테 적용된 것은 조작값 35%였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았던 사전특표 득표수 16,644표 가운데 100장당 30장당을 도독질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 도독질해서 확보된 장무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마이너스 5,825표 진성준 플러스 5,825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650표 정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결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 강서구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서울만 이름 49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전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득표수 조작을. 그리고 이 강서구을에서 나타난 현상은 전국에 다 이런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다 공짜로 훔친 사람들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단 한 곳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 기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부역자로서 선관위를 뭡니까? 이용한 겁니다. 선관위가 공범이 된 거죠.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당신이 봤냐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전국의 호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었고 바로 진성준처럼 수천 표에서 수만 표를 여러분들 공짜로 먹는 현상들을 다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당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더불당이 주범인 겁니다. 더불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가지고 선관위의 관계자들이 협력 부역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난 득표수 조작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선거를 주도한 인물이 선관위원장이 권순일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지금 곧이름 수사가 들어가게 될 권순일이고 그 밑에 뭡니까 실무총 책임자가 조혜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여러분 김태우 후보의 표를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난 조작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는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음직단계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김태우 후보가 사전특표 득표수 4만 8,165표를 얻었는데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도독질한 겁니다. 조작값 15%. 그래서 7,225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7,225표. 그 훔친 그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더불음직단 후보인 김성현이 함께 풀렸어 7,225표를 더해준 겁니다. 총 득표수 조작규모는 약 1만 4,400 몇 표 정도 되는 겁니다. 1만 4,400표를 조작했는데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한 번 더 보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김태우 후보가 1만 6,799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한 2천 표 정도로 승리한 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2천 몇 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바꿨습니까? 아니죠. 시진핑 취하에 있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바꿨습니까? 아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한 김태우 후보를 불과 이름 한 2천 표 정도로 승리한 후보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 이런 득표수 조작을 얼마나 한 겁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표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개판이라는 이야기도 좀 너무 고급스러운 이야기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김태우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나 강서구청장 출마에도 그대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승리하는가 별로 관심이 없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예정대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이번에 선관이 내부에서 압력하고 있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번에도 전산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냐 이번에 또 안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게 여러분들 좀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본게임이 2024년 또 4월 10일에 있으니까 본게임 전에 뭡니까 또 조작해가지고 문제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전 포인트는 딴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조작할까?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의한테 두 번 다 조작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조작할까? 조작 안 할까? 누구 마음입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의 마음이지 윤 대통령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뭐 선관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반승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몇 표를 훔쳤습니까? 김태우 후보한테 368표를 훔쳤네요.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덩촌 1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47표를 훔쳤네요. 덩촌 2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48표 훔쳤네요. 덩촌 3동에 몇 표 훔쳤습니까? 266표 훔쳤네요. 화곡본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60표 훔쳤네요. 화곡 제1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368표 훔쳤네요. 화국 제2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171표 훔쳤네요. 우편투표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095표 훔쳤네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훔쳐놓으니까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훔쳐놓으니까 김태우 후보는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다 마이너스 숫자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게 다 플러스 값인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건데 조작값 12%를 이용한 거죠. 자 어떻든 이런 선거 사기가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보기로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qr코드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세상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은 다 말장난이고 이 숫자 서양 속담에 money talk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한다 number talk인 겁니다. 숫자가 말한다요. 숫자는 선관위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숫자는 대법관들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냥 아주 냉정합니다.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런 차이칩 그래프도 여러분들 그냥 작품이 나오고 어디서 몇 표를 도독질했는 것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가 여러분들 진두지휘한 선거입니까. 노태학이가 여러분 진두지휘한 선거입니다. 실무책임자는 누굽니까. 박찬진이가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자녀채용 문제로 물러난. 노태학이가 여러분들 형식상의 진두지휘한 선거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대법관들은 법조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대법관들 여러분들 사유로 총선거 관련된 판결물을 써놓은 걸 보면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완전히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물이든 뭐든 간에 글을 보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고 완전히 지 멋대로 쓰지 않습니까. 숫자는 아주 냉정합니다. 숫자가 뭐라냐. 선간인 너희들 동별로 다 도덕질했지. 김태우 후보 이름 받은 득표수에서 15% 동별로 다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다 훔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라를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또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사실과 진실과 정의의 이야기를 계속 이거 여러분들 고치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막가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국민 전체를 뭡니까. 노예로 삼아 가지고 저것끼리 잘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감방을 집어넣지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심승세상도 아니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일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청장 내용은 여기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덕놈들 5원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